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총회 사회를 맡은 원내부대표 김경만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제167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면에 유치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자의 역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앞에 자유롭고 조용히는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믿어요. 충성을 다할 것을 깊게 하십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강원 원내대표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의원총회는 정책위총입니다. 먼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조율하고 또 앞으로 선거법 협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런 기본적인 틀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만 당내의 굉장히 큰 견해, 다른 견해들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김현배 정대특위 간사가 우리 당의 기본 입장과 또 우리 당 밖의 다양한 견해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여당과의 협상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최소한 넓게 줄거리를 갖고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틀을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종석 국방장관 탄핵을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고 절차를 진행해 오던 중에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또 인사를 단행했는데 후임 인사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사를 내정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 문제는 사실 일제 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 이런 상황의 변경이 생긴 이 현실에 대한 문제와 이번 개각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지난번에 김용민 의원이 얘기한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한 번 더 듣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밖에도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단식이 15일째입니다. 건강이 이제 정말로 걱정스러운 단계에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식을 중단하고 더 큰 싸움에 대비하자고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해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